누나 내 부부랑은 다르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전속력의 직구로 던지는 듯한 그런 관계입니다. 너무 잘생겼다. 뭐하시는 거죠 지금. 눈물의 여왕에서 현우 혜인 커플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연애사를 보여준 사랑꾼들. 드라마 많이 사랑받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긴장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꽉 다친 해피엔딩을 맞으며 멜로 우량주로 거듭난 곽동현, 이주빈 씨의 활약을 다시금 짚어봅니다. 퀸즈 그룹 재벌 3세 혜인의 동생으로 철없는 모습을 보여 참교육을 당하곤 했던 수출력의 곽동현 씨. 누나한테 밀리고 눌리고 하면서 어떤 묘한 자격지심, 피해의식, 소외감 이런 것들을 갖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퀸즈 마트의 사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사사건건 혜인의 눈에 가시가 되는 입상이 따로 없었는데요.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악역 공식 속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꽈도 같은 어떤 갈등들을 많이 유발합니다. 정말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들에서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어떤 사건이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수철이라는 인물이 시작점에서부터 끝까지 도달했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을 이룩하는지를 좀 지켜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센 누나에게 짓눌려 살다 보니 그의 이상형은 한결같았죠. 누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과 살고 싶다는 일념하에 운명처럼 다혜를 만나서 또 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살짜리. 건우 우리 건우 우리 가족을 정말 내 방식대로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운명처럼 만난 여자 다혜역의 이주빈 씨는 급초반 조신한 모습으로 등장 결혼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있는 며느리를 연기했는데요. 애기 엄마 역할을 처음 해봐요. 애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라는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다혜가 순진한 얼굴 뒤 야욕을 숨기고 위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수철의 마음은 일편 단심이었습니다. 주빈 배우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저는 리더십의 여왕이라고 좀 별명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말로 하지 않으셔도 다 받아줄 것 같은 포용력과 따뜻함과 리더십, 솔직함 이런 것들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고 뭔가 막히거나 정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나도 잘 모르겠네 라는 대답이 아니라 같이 항상 들어주면서 같이 고민해주면서 그 씬을 끝까지 같이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이번 드라마로 순도 100% 멜로 눈빛을 쏟아내며 극의 공기를 바꿨던 곽동현 씨 배우가 천직인가 싶지만 원래는 밴드를 꿈꾸던 가수 연습생이었는데요. 가수 연습생 시절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그 반복된 일상이나 좀 압박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심하던 시기에 우연히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연기를 하는 작업이 주는 저한테 그 어떤 자유로움이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큰 해방감이고 미로였어서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후 구름이 그린 달빛에선 세자 이영애, 중마고우이자 호위무사를 맡아 박보검 씨와 끈끈한 군신 케미를 선보였고 그때 생각하면 좀 울컥울컥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병현이가 가진 서사나 그 아이의 삶을 너무 제가 깊이 파고들었었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괴이와 빈센조에선 강렬한 악역 연기를 가우스 전자에선 코믹과 로맨스를 넘나들며 한계없는 연기력을 보여줬죠. 몸 쓰는 걸 좀 좋아하고 또 자신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막 뛰고 넘어지고 구르고 막고 때리고 그런 장면들이 주는 어떤 다이나믹함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기회가 된다면 꼭 빠른 시일 내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연기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곽동현 씨 곽동현이 나오면 일단 저 작품 봐도 괜찮겠다 재밌겠다라고 기대 심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늦지 않게 꼭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 또 매력적인 캐릭터 좋은 연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또 돌아오게 되면 많은 환영과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최근 범죄도시포로 스크린 데뷔에 나선 이주빈 씨는 눈물의 여왕의 흥행과 함께 겹경사를 맞았는데요. 범죄도시포가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한 것 사이버 수사팀에 나오는 형사들 캐릭터도 재밌고 거기에 또 우리 이주빈 배우가 맹무 활약을 합니다. 3편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호흡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캐릭터들이 재밌게 좋은 배역들로 좋은 연기들로 나오니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드라마 귓속말로 연기를 처음 시작한 후 최고 흥행을 맛본 그녀는 배우를 꿈꿨지만 가수 연습생으로 20대를 보냈는데요. 아이돌을 하기엔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 29살 무렵에서야 뒤늦게 연기를 시작 부족한 경험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데뷔 초엔 드라마 소품으로 찍었던 증명사진 속 단아한 모습 때문에 증명사진계의 레전드라 불리며 화제가 됐고 저는 조폐국에서 대리를 하고 있는 윤미선이라는 인물이고요. 국장님과 불륜을 저지르는 역할인데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인질부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조하는 연기를 보여 몰입도를 높였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선을 연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죽음 앞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여왕으로 그간 탄탄하게 쌓아올린 연기 내공을 과시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출연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는 걸 보면서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는 이주빈 씨.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두 사람 모두 브레이크 없는 직진 행보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